덕부입니다. 많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은 상 넘어 물 건너고 그렇고 공중전까지 다 했어요. 육회 공군, 산전 수전 다 먹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행복하느냐. 이게 바로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주의의 도움이라는 것은 연이라 그러는데 연을 잘 만나면 하루아침에 퀀텀이라고 해서 점프하는 성장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노력해서 제대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해서 제대로 결과를 내게 해주는 연을 만난다는 것을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 그든 묻고 배우라는 단어를 썼던데 그게 오늘날 어디에 있느냐. 덕분서쿨에 있다는 거죠. 덕분서쿨을 만난 이후로 이분은 지금 실제로 여러분 보면 깜짝 놀라요. 얼굴 봐도 눈부신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함으로 사는지. 주의가 그냥 저절로 스위치를 올린 정도의 대낮같이 반응이 밝아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이게 바로 연의 힘이에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연이 되어주는 거에요. 그럴 때 좋은 연을 만나고요. 가장 좋은 연은 역시 내가 무심히 있어주는 것이다. 이런 거 어디서 알겠어요. 덕분서쿨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덕분서쿨을 만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3년이 점프해서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30년 하루쯤에 그걸 뭐 디딤도로 우뚝 서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좋은 연을 만나서 점프하세요. 누구와 함께 덕분서쿨과 함께 말입니다. 041-753-7이 엽고 문의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